자 유튜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개복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로스트님 컴퓨터 사정이 좀 있으셔서 어허 어 뭐야 도우미도 있네 어 네 그게 아까 찍었던 그거예요 컴퓨터 사정이 있으셔서 스카이프로 원격제어로 보시고요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로스트님 빈자리를 다른 모든 유저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할로우젠 천년보금곰탱 신은 죽었다 아 이분 어 이런 아이디 쓰시면 사실 뽀로가 안 터지시거든요 어 근데 대천자 나오셨네요 어 인쟁은 모르는 거니까 언제 어떻게 됐지 음 자 오늘도 한번 살아보겠고요 오늘 도우미 하나 나왔습니다 음 이게 도우미 왜 나온거지 도우미 아까 전에 타이틀에서 도우미 찍었잖아요 음 음 그것도 이제 새로운거네 네 유닛을 지원해주는거예요 하나 계속 오른쪽에 유닛 조합 이런게 막 떠 그거 그냥 우클릭하면 사라져요 원래 이런게 안 떴었네요 팁이 계속되나 도우미 때문에 뜨는거 아니잖아 네 그건 아니죠 아 근데 초반에 라바사우루스 나쁘지 않네요 엄청 좋죠 어 초반에 굉장히 좋네 이거 네 범위가 그 스플래시 범위가 넓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초반에 쿠폰도 입력해야겠다 저기 스으으으으으으 오케잉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은행 입금해야지 지금 히든 조합 하나보기 일벌레 원시들 아 쓰레기같은거 천곰님 죽였다 태사나르 아 힘드시겠구요 어 할로우제님 나랑 똑같네 등급까지 어 잠깐만 대천사인데 흘리시네 그냥 가만히만 놔두시면 안흘리실텐데 아닌가? 내가 개꿀이네 초반은 라바가 어 아까 바꾸면 대천사 보고싶던 라바 보고싶은거 같은데 라바요? 어 어 그러네 방금 딱 나오더라구요 화면에 어 그러네요 그러네 누가 이렇게 못잡아가지고 시간이 안 계속 안울러가 어 어쩔수없어요 천곰님은 바로바로 안넘어가 못잡으셔가지고 자 모두입금 5 4 3 2 아 프렉틱스 하신게 아니구나 네? 천곰님 프렉틱스가 아니라 베리이딜 하셨어요 어 난이도를 높이셨어 뭐 자신감 있으신가보지 나보다 보니까 레벨도 높으시는데 아까 보니까 그냥 같은 룩이 아니던데 어 계급이지 안 뜨네 아 그거 못봤네 그게 무슨 상사처럼 생겼더라고 표시가 내가 하사 그 정도였고 이거 오른쪽에 계속 팁 뜨는데 이거 안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돼 그냥 오프리만 하시면 그냥 바로 지워져요 그거 아니 이거 아예 안 뜨게는 못해요? 아예 안 뜨게는 못해요 어 원래 안 떴었는데 그래요? 저 계속 떴었는데 으흠 아 이렇게 볼 것도 색다르네 진짜 게임이 자 오늘 제가 상대해야 될 분들입니다 이 분들 중에서 제가 1등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 팁 오프 있네 어 게임 내 옵션 따로 있었구나 응응응응 어? 천곰님 가시겠는데? 아니 실력도 안 되시는 분이 왜 이렇게 난이도를 높여서 하셨어? 어 오니? 어 근데 사실 이분이 난이도 높였다 해서 뭐 제가 뭐 불리한 건 없습니다 제가 유리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아 승급하실려고 음 특성 투자는 저보다 많이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유닛이 쓰레기여서 이런 거 같아 내가 볼 때 네 제가 봐도 그런 거 같아요 어 유닛이 쓰레기여가지고 나와도 하필 저런 유닛들만 죽이고 있어 와 리얼이야 야 유닛 개쓰레기 10초 남겨두고 잡았어 하핰 하핰 와 5라운드에 10초 남겨두고 잡으면 다음 라운드에 죽는 거 아니야? 하핰 하핰 저장할 시간 아이고 또 나온게 아 조졌구요 어 천곰님 죽어가는 건 아직 자세히 봐야겠다 어 하핰 아 진짜 저건 노답됐다 어떡해 천곰님 하핰 아니 이게 또 큰우질만으로 주시고 가시네 어 하 인생 힘드냐 내 인생은 조졌다 이거거든요 어 그러니 너희들 힘내라 어어 단일에 데미지 약하고 공성 느린 애들만 줄줄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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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웃겨 그것도 종종이 다 다르게 나왔어요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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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의 중립이야 메카니너는 진짜 풀세트인데 3 2 1 라운드 시작 어 이제 좀 빡제네 애들 속도가 느려져서 피톡이 많았겠네요 하핰 뭐 일단 여유는 있어요 지금 어차피 도움이 더 있고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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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었려나? 돈을 모으셨나? 안 뽑으시네 안 뽑으셔 가스? 저 믿으십니까? 가시죠 오늘은 저글링 오늘은 저글링 진짜 저번 개복뒤에 꽂힌 가스 배팅이었어 그래그냥 화염차가 생각해라 선전을 해줘서 초반에 글링아 글링아 제발 글링아 이제는 달리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주섰어요 슈바일굼 슈바일굼 открыв find another Carnivist G-CR 아, 난 캐리건 빨리 뽑고 싶다. 아니, 하나 놓친 것 같은데요? 아, 많이 놓쳤네. 와, 뛰어다니는 속도는 리얼 느려. 사거리 빨리 줘. 또 시작점에서 살짝 뛰어넘으면 더 많이 뛸 수 있어요. 아, 약간 아래쪽으로? 네. 최대한 다 입금하고. 5, 4, 3, 2, 1, 라운드! 라운드! 시작! 저그 공업을 한 번 찍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저그가 없잖아요. 라바사, 아 라바사로스 저그야? 네, 저그야. 중립 아니야? 저그에요, 라바사로스. 중립 중에서도 이상한 애들 많아서. 동물들 나오면 중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물들. 양실립을 지켜줄게. 한 명씩. 야, 나도 위험한데 이거? 어, 미리네요. 이게 슬슬, 다음 유닛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아, 저기 브루타리스쿠 두 명 나왔어? 크.. 하하하 추 추 추 추 추 추 더 추두 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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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h 뗌 뗌 뗌 뗌 찌는거 봐 그치 아하하하 뭔가 귀엽게 뜬다 저렇게 보니까 생각 없었는데 아무것도 그럼 얘는 흰둥이네 그러면 나바사우루스 지렸다 어어어어어어 죽여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나바사우루스 먹었고요 다음에는 하나 뽑아야겠네요 원래 이번판에 뽑는게 바로 나왔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 네 실수했어 와 아 역시 애들이니까 애들이 피가 많아가지고 잘 안 죽는다고 스트레스로 가자 창고님 카라크 나왔대요 카라크? 카라크가 뭔데? 그거야 아아아아아아 아 내가 또 쟤 쟤 알지 내가 또 하하하하하 아 창고님 갈수록 갈수록 절망적으로 변하고 있어 저기는 자기 주제를 몰라서 금방 죽을거고 여기는 신을 저주해서 어 럭키 안 터져 죽을거고 죽을분들 많아 아 에이아리에스 가장 에이아리에스 왠지 에이아리에스 나올거 같애 여기서 그나마 대박친게 내가 에이아리에스였던거 거 같거든 과연 파킥이 아.. 쓰레기 아 뭐 이런 애가 나와 그냥 출금합시다 하나 뽑는게 낫겠어 저 도움도 안되 자 뭐가 나오려나 아 광전사 어 나쁘지 않아요 초반이기 때문에 크으 스플래쉬 지렸죠 아 초반에 좋은거 다 나왔네 근데 초반에만 좋으면 뭐해 초반에 돈 모으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초반에 돈 모으기가 좋잖아요 나중에 아 그렇긴 하지 줄이니까 아 역시 광본사소산 공속력 빨라가지고 이야 지렸다 이거 금방 죽여 금방 어 어 어 아 잡았다 어 아 이거 뭐 누가 잡은거지 어 광천사가 잡았네 쟤가 레이저 닫는거 다 죽여 어디일까 니가 잡아라 그냥 아 소고기에 쌈 싸먹고싶다 갑자기 웬 뜬금없이 아 내가 요즘 요즘 뭘 못 먹어가지고 내가 계속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거야 내가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아 나 많은 레스토랑 아니 레스토랑이 있는데 막 뷔페 가는 꿈 거 막 그럼 몸이 안좋아서 안드시는거에요 아니면 그냥 살벼려고 안드시는거에요? 몸이 안좋고 살쪄가지고 살벼려는데 그정도로 안드시면 안좋은데 병원에서 무조건 단식해야 된대 반식이에요 네 저 때문에요 어... 스테로이드를 하도 먹어가지고 살이 부어가지고 국기를 빼려면은 뭘 먹으면 안된대 망했네 큰일만네 어 진짜 이거 왜냐면은 내가 다시 스테로이드를 좀 먹어야 돼 근데 스테로이드를 많이 끊었는데 지금 아토피 때문에 먹는거거든 그래서 안먹을순 없어 어 근데 이제 많이 줄여서 이제 거의 끊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붓기가 또 다시 나중에 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계속 생기면 영구적으로 간대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바로 단식한거네 지금 내가 좀 살이 찐것도 사실이고 원래 내가 56kg였거든 네 지금은요? 아... 지금은 뭐 많이 쪘지 지금은 60kg 그냥 넘지 그냥 돼지야 돼지 지금은 60kg가 돼지면 된다는거지 아니 지금 훨씬 돼지야 60kg 이상이야 많이 쪘다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70kg까지 됐었어 mindful Diese가 엄청 많이 쪘었지 아! 106kg가 계시더라구요 어 llрон 빼세요 빨리 yang 아 그리고 야 먹어서 살 찐 사람들은 아무 말할 필요가 없는거야 나는 살이 안 쪘는데 살이 불었다니까 그 고통 알아? 안 쪘는데 살이 살이 부었다고 야 먹어서 살찐 건 누굴 탓하니? 그냥 자기 탓하는 거지 그거는 지잘못이야 지잘못 나는 뭐 나는 뭐 내가 몸이 이래서 먹어서 그런 걸 어떡해 조선시대 사람들이 못 먹었는데 몸이 부른 거야 그냥 그거 있잖아요 뭐지? 못 먹어서 배만 나오는 애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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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은 은행만 계속 합시다 어 뭐야 혼종 약탈자 나왔네 조졌네 벌써 유니크 나왔네 아 나 하나 뽑아야겠어 아닌가요? 아니 뭐 뽑으셔도 되구요 아 입금할게 필요하시면 일단 바로 뽑아주고 지금은 아직 여유있어 보여요 아 그래 로스트님 반응 딱 보면 알아 딱 봐서 어 저거는 아닌데 아 참아야겠다 이러고 딱 5초 동안 말 없으면 제가 다 마음을 잃죠 가자 화염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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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너무 느려 조금만 조금만 마지막 단스 나이스 야 나이스 지렸다 와 아 내가 결국 화염차 때문에 일어나네 내가 어 그러니깐요 그때도 화염차로 시작했어 어 거의 화염차로 일어나네 내가 야 화염차 도우미 이거 어 기본으로 주는 거예요 특성 투자해서 찍으면은 화염차가 진짜 하득해야 되는 게임은 하하하하 이번판 끝나고 일단 윤회 하나 뽑아볼 어 하나 사야겠다 어 네 오 얘는 왜 이렇게 징그렇게 생겼어 하하하하 우와 개디티에 인해 우와 껍질이 벌써 윤기가 나 오우 오 리얼 징그러어 어 그때 그 윤회 하시는거 기억나요 감염충 대전 어어 걔네들이잖아요 아 조졌네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보니까 너무 커보여 하하하하 감염충 대전 내가 이겼었는데 하하하하 아 이겼어요? 하하하하 거기서 내가 1등 했거든 오오오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얘네들이었구나 내가 하하하하 내가 컨트롤을 했던게 쟤네들이었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출금하고 누가 스투코프거나 어 오 5 4 3 2 1 라운드 아까 파란색이 아 그러네 이분 이거 잘하면은 적어가겠는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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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모르겠다 아직은 모르겠다 어 어 어 도망치면 이젠 좀 빡시네 응 어 그러면 어 이번 판 끝나고 출금 10개 해서 이율증가 한번 누립시다 아 오케이 네 근데 충분히 컨트롤해서 잡으면 될 것 같긴 한데 네 아직은 어 지금 뭐 40초밖에 안 남았네 저축이 생명이야 응 다음 라운드 버텨보고 다음 라운드가 힘들 것 같다 싶으면 그때 하나 더 추가하고 아니면 한번 더 가고 이런 식으로 가야될 네네네네네 어 흐흐흐흫 흐흫 흐흫 야 청각님은 저거 그 그 그 그 그 살리고 있네요 약탈자가 약탈자가 약탈자로 캐리 한다고? 약탈자가 살리고 있어 저거 네 약탈자가 살리고 있어 저거 오오오오오오 빡세게 했는데? 다음 판에 하나 뽑아야겠다 네 이거 뽑아야 되는 확 anci네요 이거는 17라운드 못 버텨요 이대로 가면 이야 뭐야 이거 도우미는 합자가 왜 합성 안됩니까? 네 도우미는けて 끝까지 가요 도우미말고 다른 특성 hoy skill 시클이 있는데 그거는 경험치를 좀 더 주는 거라서 지금은 쓸모가 없어요. 음... 경험치 더 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해야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장 화력이 딸리니까 화력 코팅이 낫죠. 음... 오케오케. 그냥 안전하게 하나 뽑는 게 낫겠어. 이번에 15호 뽑아서 2효준거... 아! 돈을 뽑을 필요... 아 맞다 2효준거 안 했다. 2효준거 안 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또 깜빡이... 2효준거 안 했다. 까먹었다. 10개 뽑아서 2효준거 한 번 눌러주면 돼요. 그냥. 그리고... 5! 4! 3! 2! 1! 라운드이냐. 지금 출금식 딱 한 뭐야. 아... 박물 나왔네. 어허... 게임 시작해버렸네. 바로 뽑아야지 뭐. 아아아아... 와... 근데 나도 미치겠네 이거. 메카닉 나오고, 저그나오고, 프로토스나오고, 중립나오고. 와... 나야말로 미치게 생겼네. 큰일났다. 도우미... 기껏 도와줬더니 제물로 쓰려하네 인성. 하하하하하하 다 드디어... 제물이라뇨. 와... 이쪽에서 종합성립세트가 완성되려고 하네. 진짜 언... 진짜 언제부턴가 개복 때 한 번이라도 진짜 캐리하면서 시작한 적이 없어. 하하하하 초반에 힘들다가 나중에 뒤집는 경기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 진짜. 나중에 그렇게 된다면 영상은 사는데... 너무 빡세. 플레이가 진짜 바람이니까. 너무 빡세. 너무 빡세. 저글링. 저글링. 응. 저글링 아니면 화양차야. 난 무조건. 가스를 좀 많이 거셔도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아... 그러네요. 응. 하하하하하하 캐리건만 3마리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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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달려! 조졌어요. 아... 3등. 조졌다. 많이 걸었으면 안 됐잖아. 그치? 그러네요. 3. 2. 1. 라운드. 와... 이건 뭐야? 팔이 위에 붙어있는 거야? 어... 와... 진짜 징그럽게 생겼다. 저글링을 하게 되면 쟤를 하루종일 구울 수 있어요. 어우... 너무 싫어. 하하하하하하 쟤가 저글링 핵심이어서... 어우... 징그러. 진짜 어떻게 생긴건지. 얼굴이... 어... 어마무시하게 생겼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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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방가서 도움이 트인이 약해지면 팔아버리라구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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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추억 따위 나중에 인벨 없어가지고 아 새로운 캐릭터 파고 막 그래서 그러나 절대 못 팔겠더라고 게임까지 공개하면 트릭스턴데 아 거기 진짜 그 트릭스터 게임할 때는 진짜 그 용용이랑 양양이 막 나와 팻들 아 그 물소팻 막 나오고 걔네들 못 팔겠어 도저히 드릴게임 거기서 막 제일 좋은게 아기천사 아기천사 아기천사가 가만히 있으면 체력이 25씩 차는데 아 리얼 진짜 걔네들 어떻게 파지 진짜 못 팔어 못 팔어 준비 5 4 3 2 1 라운드 시작 приз 이제 서비스 총리하시봐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버스 아니 버스가 아니 개 피로 넘겨졌어 아 스투코프가 먹었어 아 개 어 이번바는 위긴데 이번바 진즌 위긴데 와 피가 너무 많다 죽었는데 저 스킬 열린 스킬이 뭐 있어요 지금 열린 스킬이 지금 안보실 텐데 하급 어스퀘이트 있어요 땅이 갈라져서 10초동안 1초당 최대 체력을 3%만큼 피해를 입힌다 와 미쳤다 미쳤다 와 큰일났네 막기는 막겠네요 일단은 어 막긴 막아 막았어요 막았어요 아 아스라스라다 이거 어? 아냐아냐 피 안날라가요 피 안날라가요 우와 1초 남겨두고 와 하아 아 1초 남겨두고 야 나 이번판 너무 빡센데 하긴 근데 내가 방금 컨트롤은 내가 실수하기도 했어 어 괜찮다 어 그나마 좋은거야 죽음의 머리 어 조합할만해 많이 부정적이 되셨네 응? 로트님 죽음의 머리가 지금 당장 나와서 아 개같은거 죽음의 머리 개같은거 죽여버려 아 두 마리 나왔어 아 아 당장 나왔어 지금 피스트 완성됐어요 모든 종족 다 나왔어 다섯개 아 미치겠다 아 아 다 죽여버리고 싶다 아 죽음의 머리 그냥 머리 참새 버리신다 진짜 준비 5종족 다 나왔어? 네 다 5종족 다 나왔어요 지금 조졌어 하하하하 지금 10원 다음번 끝내고 10원 찾아가지고 두 마리 뽑아야돼요 두 마리 지금 한 마리 추가해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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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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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은 지금 좀 아주 많이 위험해요 하하 캐릭터 이렇게 조잡하게 가면 안되는데 하하 이번 판에 라이프 날아갈수도 있겠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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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